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오늘 같이 배워볼 기본 동사는요. 바로 GO. 우리가 가다라는 의미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GO, GO, GO. 이게 바로 가다입니다. 너무 GO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O 이 모음소리를 조금 더 넣어서 GO. 이렇게 해주시면 더 비슷한 소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GO 동사는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어디어디로 가다, 이렇게 방향성을 가진 TO라는 표현과 많이 사용되는데요. GO TO, 그 다음에 어떤 장소를 얘기하면 되는 거죠. 다양한 장소에 갈 수 있겠지만 오늘은 정말 많이 사용하는 GO TO 표현을 준비해봤으니 이 덩어리 표현들은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하나씩 가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저는 보통 자전거를 타고 출근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저는 보통 출근해요. 자전거를 타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성한 다음에 의미 단위 두 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3초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먼저 만들어 보세요. 좋습니다. 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I usually go to work by bike.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나온 거는 출근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GO TO WORK. 네 이 WORK라고 먼저 일을 얘기하죠. 그래서 뭐 일하러 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 usually라고 붙었는데요. 이 usually는 100%는 아니고 한 60에서 70% 보통 뭐뭐 해요. 되게 뭐뭐 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사용되는 거죠. 여기 현재 시제 그냥 우리가 GO를 뭐 WENT로 바꾸거나 WILL GO로 바꾸거나 이렇게 시제로 옮기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이게 바로 현재 시제라고 해서 늘상 그런 걸 말하는데요. I usually go to work. 라고 해서 이 늘상 하는 것 중에서도 한 60% 정도 70% 정도 비율로 저는 보통 일하러 갑니다. 라는 느낌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의미 단위 buy bike. 자전거를 타고 출근합니다. 라고 되는 거죠. 바이크 말고 bicycle 이라는 말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알면 좋은 건요. 이 교통수단을 얘기할 때 뭐뭐를 타고 이러면 buy를 사용해주면 된다는 거죠. 만약 버스를 타고 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buy bus. 지하철을 타고 간다? buy subway.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출근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렇게 뒤에 것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의미 단위 두 개 만들어볼게요. 저는 보통 출근합니다는 I usually go to work. 자전거를 타고 buy bike. 뭉쳐서 한번 쭉 가볼게요. I usually go to work. buy bike.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go to work. 출근하다. 일하러 가다. 이거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두번째는 오늘은 출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도 돼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것도 3초 드릴 테니까 먼저 만들어 보세요. 정답 보여드리면요. I don't have to go to work today. 여기서도 똑같이 go to work. 너무 go to work.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go to work. 오, 고 이 사운드 만들어 주시면 더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는 이번에는 don't have to가 붙었죠. don't have to. 여기 있는 have to는요. 사실 의무감을 얘기할 때 반드시 해야 돼. 하기 싫어도 꼭 해야 돼. 라는 느낌을 가진 강한 의무감인데요. 앞에 don't가 붙으면 하지 마라고 하는 게 아니라 꼭 뭐뭐 할 필요는 없어.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의미가 좀 많이 바뀌게 되죠. 이게 좀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don't have to. 뭐뭐 할 필요가 없어. 꼭 뭐뭐 하지 않아도 돼. 이 느낌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don't have to go to work. 나는 꼭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today. 오늘이 되겠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많아졌는데요. 그러면 이제 꼭 출근하러 가지 않고 집에서 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내가 집에 있는 걸 월요일 뭐 한 오후 2시인데 집에 있는 걸 알면 야 너 오늘 회사 안 갔어? 아 I don't have to go to work today. 오늘은 출근하러 가지 않아도 괜찮아. 난 집에서 일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혹은 뭐 연차를 내거나 쉬는 날이면 또 I don't have to go to work today. 아 나 출근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나 좀 더 잘래. 뭐 이런 느낌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계속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교회에 얼마나 자주 가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회를 가다 라는 말을 붙여주시면 되겠죠. 3초 먼저 드릴게요. 만들어 보세요. 정답 보여드리면요. How often do you go to church? How often do you go to church?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How often do you? 라고 했는데요. 이 How often을 사용해서 얼마나 자주 하냐? 얼마나 종종 그러느냐? 이렇게 횟수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거 외워주세요. How often? 얼마나 자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질문을 하니까 do you를 붙여줬고요. 자 이번에 교회를 가다 는 우리가 go to church go to church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덩어리로 같이 기억해 주세요. 교회로 가다 go to church 그래서 다시 한번 의미 단위별로 보면 얼마나 자주 How often?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do you? 교회에 가다 go to church 제가 패턴 영어 하는 것 중에 How often do you? 라는 패턴도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무엇을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How often do you go to church?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How often do you go to church? 만약 여러분들께서 대답을 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뭘 가져오냐면 go to church 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갑니다. I go to church 자, 그 다음에 매일 간다면 everyday를 붙여주면 되지만 보통 일주일에 한 번 갑니다. 일주일에 두 번 갑니다. 등등으로 대답을 많이 하는데요. 한 번은 once 두 번은 twice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 이상부터는 times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three times four times five times 이런 느낌으로 쭉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이다. once a week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I go to church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 네, 저는 교회에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대답하는 것도 많이 나올 거니까 그런 걸 차근차근 하나씩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저는 매주 일요일에 교회에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교회에 갑니다. 자, 이거 3초 드릴 테니까 먼저 만들어 보세요. 정답을 보여드리면요. I go to church every Sunday 네, 앞에 말한 거랑 비슷한 느낌이지 않나요? I go to church 저는 교회에 갑니다. 라고 물어보는 거 그대로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서는 every Sunday 라고 하고 있죠. 보통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럴 때는 이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매일매일 하면 every day잖아요. 이 day가 하루니까 every day 모든 날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day를 우리가 Sunday로 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매주 일요일마다 간다. 일요일마다 일요일, 일요일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뭐, 비슷하게 다른 요일을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똑같은 표현이죠. 사실은 I go to church every Sunday 이거랑 조금 전에 연습했던 일주일에 한 번 갑니다. I go to church once a week 이것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편한 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저는 오후에 은행에 가야 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저는 은행에 가야 합니다 라는 말과 오늘 오후라는 말 이 두 가지 음이 다녀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3초 먼저 드릴게요. 만들어 보세요. 정답을 보여드리면 I have to go to the bank this afternoon 이렇게 들어갔죠. 조금 전에 don't have to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꼭 뭐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요. 여기서 don't를 빼고 그냥 have to를 사용하면 가기 싫어도 꼭 가야 되는 거. 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저녁까지 꼭 내야 될 서류가 있는데 이거를 은행 가서 내야 되는 겁니다. 뭐 그러지 않으면 서류가 탈락돼서 주택청약을 신청 못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업무적인 거를 진도가 안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꼭 가야겠다. I have to 이거 패턴으로 많이 사용돼요. I have to 나 꼭 해야 돼. 뭐를 해야 되는데 go to the bank 은행에 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 꼭 은행에 가야 돼.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this afternoon 오늘 오후 이렇게 됩니다. 이번이라는 말을 this 라고 넣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this afternoon 하면 이번 오후니까 오늘 오후가 되겠죠. 비슷한 느낌으로 이번 주라고 하면 this week 이번 주 수요일이라고 하면 this Wednesday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은 this 그 다음에 지난은 last 앞으로 올 거는 next 이거 사용해서 이제 다양하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보면 I have to go to bank 저 은행에 가야 됩니다.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말이죠.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자, 이걸 좀 헷갈리시면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연습해 주시면 돼요. 나 꼭 해야 돼. I have to 은행에 가다 go to the bank 언제 가죠? this afternoon 요렇게 하나씩 연습한 다음에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긴 문장은 헷갈릴 수 있어도 요 짧은 거 I have to 정도는 조금 덜 헷갈릴 거고 연습하기도 편할 거거든요.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연습한 다음에 지금은 천천히 해보시고 시간이 갈수록 빠르게 붙일 수가 있을 겁니다.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오늘 밤에 영화 보러 가요. 오늘 밤 우리 영화 보러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합시다. 라는 느낌을 넣어서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3초 드릴 테니까 만들어 보세요. 좋습니다. 답을 보여드리면요. Let's go to the movies tonight. 이렇게 돼요. 여기서 영화를 보러 가다. Go to the movies. Go to the movies. 보통 이제 영화 여러 개 막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러 간다는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요 표현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Go to the movies. 합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Let's go 라는 표현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요. Let's go. 사람이 보통 2명, 3명 이상일 때 다 같이 가자 라는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Let's go to the movies. 그냥 가요가 아니고 영화 보러 가요 라는 느낌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tonight. 요거는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영화 보러 갑시다. Let's go to the movies tonight. 한 번 더 가면 Let's go to the movies tonight. 약간 이게 통통 튀는 느낌으로 뭐 사람들 보통 다 같이 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뭔가 교과서 읽는 보다는 멜로디즘에서 Let's go to the movies tonight. 이런 느낌으로 감정을 좀 더 실어주시면 더 잘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표현. 이제 잘 시간인 것 같네요. 라는 표현으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내 생각에는 지금 어떤 시간인데 자러 갈 시간이야.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가 나올 거거든요. 의미 단위 세 개 한 번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얘기해 보세요. 3초 드리겠습니다. 답을 보여드리면 I think it's time to go to bed. 이렇게 돼요. 저 맨 끝에 같아요 라고 끝나고 있죠. 그래서 그냥 뭐뭐 이미 다가 아니고 내 생각에 뭐뭐 같은데 이거 뭐뭐인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을 주려면 맨 앞에 I think를 붙여주시면 돼요. I think. 내가 생각한다. 내 생각에. 이런 식으로 이 환기를 좀 떨어뜨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패턴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건데요. It's time. 시간은 시간인데 to를 사용해서 미래 느낌. 뭐뭐 할 시간이다. It's time to. 뭐뭐 할 시간이야. It's time to.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자러 갈 시간이다 라고 했으니까 go to bed. 자러 가다. go to be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I think. 내 생각에는 it's time to. 뭐뭐 할 시간인데 go to bed. 자러 갈 시간이야. I think it's time to go to bed. 멜로디. 천천히 가보면요. I think it's time to go to bed. 이거 나중에 연습 많이 해서 빨리 되면 I think it's time to go to bed.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연습하실 때는요. 천천히 I think it's time to go to bed.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I think it's time to go to bed. 이렇게 의미 단위별로 나눠서 연습해 주시고 붙여주셔도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복습 한번 해볼게요. 1번부터 두 번씩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자전거를 타고 출근합니다. I usually go to work by bike. 의미 단위별로 좀 천천히 해볼게요. I usually go to work by bike. 오늘은 출근하지 않아도 돼요. I don't have to go to work today. I don't have to go to work today. 교회에 얼마나 자주 가세요? How often do you go to church? How often do you go to church? 저는 매주 일요일에 교회에 갑니다. 저는 오후에 은행에 가야 해요. I have to go to the bank this afternoon. 오늘 밤에 영화 보러 가요. Let's go to the movies tonight. Let's go to the movies tonight. 이제 잘 시간인 것 같아요. I think it's time to go to bed. I think it's time to go to bed.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천천히 연한 시간 다음에 안되면 다시 돌아가서 연습하고 이렇게 복습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드릴게요. 얼마나 자주 영화를 보러 가세요? 오늘 배웠던 이 표현을 가지고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것 외에도 여러분이 또 생각하는 표현이 있으면 이렇게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훨씬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시간 날때마다 이 말을 꼭 소리내서 따라해주세요. Day b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왕초보 스피킹 코치 영어해야 하는 전국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책 구입하고 같이 100일 도전 시작해보세요. μέ者의 인사앙 nights 방송 become for. 7 20 11 12 18